2022년 7월 17일입니다. 7월 17일 일요일 현재 시간 점심시간 12시 반쯤 됐습니다. 5대 순댐 제조공항 공기 발달 에듀센터터스 전에 하셨던 최익자 인차인 분께서 이곳 원룸 다가오주택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신 뒤 담배 흔냄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. 집주인 인차인 분께서 법에 벽지를 다 쏟아줬습니다. 사방, 벽면, 천장까지 아주 잘 쏟아줬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담배 흔냄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가운 2022년 7월 17일 일요일이 되시고요. 쩌옥하게 침착되고 있는 램브대제광 상승일 액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가장 시립에 있는 담배 흔냄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. 강력한 팬 분사모드로 천정병면, 집안전체, 원룸전체배임, 담배 흔냄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. 강력한 팬 분사모양 상승일 액상으로 드리겠습니다.